이 영상에서 만나요! 행복하지? 대박 잘하고 있나요? 뜨겁뜨겁뜨겁뜨겁뜨겁뜨겁뜨겁 너 한입 먹었지 솔직히 말해봐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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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또 잔소리 듣겠다 나 전화받는 연고인데? 전화도 아니고 시계야 난 전화 알람 오는 연고 나 아무 기능도 안써 여기다가 그만 배고파 할까봐 그럼 제가 근데 이게 끝난 게 없는 애기까지? 애기 자 아 맞네 일찍 들어온 애기도 면발도 아주 탱글탱글하고 고기도 진짜 잘 익었기 나 오늘 만취해도 돼? 새벽에 깨 어? 새벽에 깨 뭐가? 만취하고 새벽에 이러면서 이제 밥 좀 해 나? 여보 우스 저기가 아니야 어? 어? 나도 좀 오늘은 새벽에 자자 내가 언제 애기될 때 잤잖아 응 뭐야 우리 애기야? 아니 아니야 찍먹고 찍먹고 소스 왜 밥 안 먹어? 그래 좀 굶어도 돼 쟤 또 왜 저러 소라 봐봐 난 내가 잘했을 거 지금 하잖아 다 맞춰서 하는 거지 실패 진짜 빤이구네 진짜 빠른이구네 응 진짜 표정 뭐야 지금 뼘 그 얘기하는 거 같아 약간 다가가고 있어 머리 부딪히겠다 오우 얘 만진다 처음 봐 여보 잘 봐 내가 딱 잡으려고 얼굴 만지려고 하면서 아니 근데 잡잖아 외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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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어어어 quite pare 일부러 빨리 음 우 얘는 이렇게 수영 안 땄고 너는 진짜 리안아 너는 그냥 진짜 한몸이 된 것 같아 그럴까? 뭐야?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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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놀자 놀자 빨리 놀자 볼살이 빨리 놀자 2022년 도대체 가사 응 너 안 푹 있어? 좀 더ـ 놀자 줘 놀자 동안 여기 물 tung. quel건 bugün 저거? 제가 손을 여기다가 한 번 보일 것 같아. 귀찮아. 여기서 주워달라고 이렇게? 편집했을 때 볼 만하다. 아니 나 어떡해. 근데 그게 좋은 생각. 내 얼굴이 거기서 나오잖아. 처음에. 아 내가 말하는데? 그거 뭐지? 앵무새 했을 때 원래 아니 나 어떡해. 270명이었다. 근데 내 얼굴을 브이로 간다고 내 얼굴을 메인에 올렸어. 4명인가? 빠진 거야. 그 4명 자수해. 4명 자수해. 4명 자수해. 우리 와이프 못생겨도 다 보는 거야. 고맙습니다. 짠 나왔어? 짠 나왔어. 뭔가 이거 4시에서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어. 이거 뭐 좀 먹어봐요. 이거 조금 다를 거야. 숙성은 뭐야 이것도? 원래 영어 엄청 부드럽잖아요. 소금에 적어서. 상품하고. 기름을 쫙 빼면. 물 쫙 빠지면서. 어차피 강하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. 어차피 얘가 더 튼튼하는데. 강하게 위가 부골해. 언니 혼자 하고 있을까? 좀 있는 것 같아. 저거 샀더라. 일수왕이? 원래 이거. 여기 보세요. 이거 괜찮을까? 짠. 맛이 좋구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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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 탔다. 응. 이걸 또 빨리 먹자. 못 나가도 됐거든. 이거 아까 수시를 하자. 지금 됐지? 보기 힘들고. 그래. 어때? 빨라 must be. 메루도 사 왔어. 회파 먹어야 돼. 천천히. 무사님. 의왕이. 음. 음. 불량 싸. 와우 야, 엄마가 간이 돼 있을 거야 너가 이렇게 향이 작나? 음 잘 됐어? 네 맛있어 진구, 완벽해 퍼펙트랑 레몬? 야, 개 맛있어 제발 맛있어 이거, 멸고인 된장 1, 멀고, 그리고 레몬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재우면 돼요 지금 그냥 안 먹어놓는 거야? 네, 2시간 재워놓으면 그냥 간이, 그냥 먹어도 간이 돼서 음 나 그냥 먹었어 그,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네, 나도 안 받은 원래 아우디 할인 많이 있어 아우디랑 비엔나 향도 다인데 에이, 요르기에서 거의 뭐 어때? 아니, 그게 이래서 그거 아니고, 글쎄요 리액션 영상에서 1,000대 또 보고 있었더니 가즈한 형, 저주식량 뭐 먹어봤어요? 먹어봤지 이렇게 해서 우유를 이렇게 해서 머금아요 맛없지 우유 맛없어 와 김피아 먹어봐 개까지 없네 우유 많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맛은 있어 우유 더 많이 먹어야지 그거 많이 먹어야지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맛없어 너무 퍽퍽해서 머금아 하다니까 그러면 그렇죠, 맛있죠? 이거 한 번에 우유 세 번 넣으면 딱 맞다닐까? 부드럽게 마가렛트 먹는 그 맛이야, 어 맞아 맞아 마가렛트야? 마가렛트야? 마가렛트 마가렛트는 향이 있잖아 마가렛트야 섬세하게 그 땅콩 씹는 시클 마가렛트가 있어 와 내가 그렇게 먹은 느낌이 긁었대 마가렛트 맛이야 진짜 우유랑 딱 넣으면 마가렛트 맛이야 이거 안 먹어도 맛인다 이거 막 술이야? 아니, 하나 더 그렇지, 괜찮지? 우리 집에 소주랑, 아직 양주랑 많아요? 아 양주 갑자기 건너뛰면 해배할 것 같아 야, 장잔바리로 가는 게 장잔바리야? 근데 원래 그 장잔바리가 제일 힘든 거 알죠? 아 내가 진짜 나중에 하암포트하러 전달해 펜션빵 이랬다가 아이고, 엄마 어때? 아,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, 조금만 사자, 진짜 세자 나 원래 둘이, 둘이 아니, 둘이 성희랑도 먹으면 되잖아 그래, 너 먹지 응, 이거 먹어볼게 어머 이 크림? 크림? 크림치즈 같아 이거 좋다 편의점 치고 진짜 좋다 맛있는데 소환자 한 번 하면 안 돼? 응 이거 해야 될 거 같아 나 나 완전 나 진짜 완전 끓여도 돼? 커튼 터져서 그냥 마이너스 치고 가도 돼? 나 이미 풀었는데 나 완전 풀었는데 야, 따라와, 따라와 응, 따라 안 해 나 토할 거야 나 색깔 싶었어 토해도 돼? 토해 토해 ек, 토해 그래 뒷 justo 뭐 동작은 거겠지 그래 그래 뭐 아 그럼 어때 나가세요 잘생겼어 우리 리얼이니랑 나도 잠시만요